네 어제 상담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한 분의 요청으로요 그 노래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마이크를 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 오므리는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오므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한마디로 수축이 된 거죠 특히 그림 그리는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마이크 잡고 있는 시간이나 또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수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핸드폰 잡을 때도 하도 이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손바닥이 계속 수축이 짧게 짧은 그 그 짧아지면서 이 땡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손가락 통증도 같이 동반한다고 하더라구요 통증을 계속 달고 살더라구요 우리가 그 병원에서도 통증 척도라고 있는데 1이 가장 약하고 10이 가장 세고 5가 중간인데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말 물어 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통증이 한 7정도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손을 잡는데 뭔가 이렇게 이런 물품 물건을 이렇게 찾거나 이렇게 찾거나 할 때 통증이 따라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므라든다는 거에요 오므라들어 가지고 막 아침에 펴야 된다는 거에요 오므라들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이 손바닥 근육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뭉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보통 어깨나 산 다녀오면은 뭐 하체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뭉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손바닥 근육과 또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가 뭉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 이 손을 쓰시는 분들은 손바닥이 짧아서 손가락도 통증이 있지만 또 이 마이크를 많이 잡거나 또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이 손목까지도 같이 문제가 있어요 예 같이 좀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손바닥 근육이 짧아지면 짧아지면 이 손가락도 같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같이 딸려와요 얘가 짧아지면 딸려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손바닥 밑에 또 밑에 이 팔 근육도 같이 당겨져서 조금 얘가 당겨지면 여기 있는 근육도 같이 당겨져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계속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뒤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손을 갖다가 계속 주물러 두 번째는 손을 주물러라 손을 주무르는 거 이런 식으로 주물러 주시고 그 다음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물러서 손가락에 유연성이 있을 수 있도록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더 따뜻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손이 따뜻하게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손이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계속 잼잼잼잼잼을 해 주시고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짧아져 있는 손바닥 근육이 한 두 달 사이에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점점 점점 좋아지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이 계속 이렇게 잼잼잼잼 해 주고 스트레칭 해 주고 또 중간중간 이 손가락 사이에 중간중간을 마사지를 계속적으로 해 주면 빨리 돌아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이 아픈 분들 있죠 손목이 아픈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채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채팅할 때 이렇게 손목 관절이요 이런 식으로 숙여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손목의 통증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내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고 앞으로 쭉 뻗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뻗게 되면 손목과 손목 관절을 수건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이요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공간 확보가 되는 거죠 손목이 아프신 분들 마우스를 쓸 때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숙여서 쓰잖아요 손목을 이렇게 숙여서 쓰면 보세요 관절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밑에와 밑에 부분이 닿습니다 이렇게 자주 닿는 활동이 바로 마우스를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마우스 패드 같은 것들을 다이토나 그런 데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 이 충돌 수근 관절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내가 지금 하도 많이 사용해서 아퍼 하시는 분은 지금처럼 얘를 수근 관절을 벌려주기만 해도 벌려주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빼서 또 잼잼잼잼을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좌우로 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손목의 그 수근 관절이 열리면서 아픈 통증이 살살살살 사라집니다 지금 방금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 따라 하셔도 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렸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 하시면요 통증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시면 손목 통증 또 그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통증들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